로얄 마스터님 클럽에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가장 강우진 분, 그리고 구리 방가방가 센터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기대하는 저희 신정임 로얄 마스터님 소개하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계셨나요? 실은 저는 매번 저희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줌하고, 집에서 파트너들이랑 놀고, 그런데 남의 집에서 줌을 하기는 처음이에요. 남의 집으로 가서. 다른 분들이 몇 번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서 줌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다른 데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는 쟁쟁한 이용균 총장님, 김미숙 본부장님, 김태훈 총장님이 눈길을 보내더라구요. 안 오면 죽는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일단은 위로의 박수를 보내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이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에텀이 아니었고, 다른 직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보면서 거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전율을 느꼈거든요. 정말 회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는구나, 이것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신영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다 반대하는 에텀을 알아 먹었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데, 너 잘 견뎠냐. 이러면서, 너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은 세미나를 듣고,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많은 감동을 느끼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저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너 진짜 잘했다. 지금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했던 직업들이 여러 가지였어요. 치과기공사라는 직업도 했는데, 그 직업이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하고 똑같은 색깔의 이를 만드는 걸 포세린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루를 가지고 도자기 굽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 가루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득을 벌었지만, 중간에 그만둬야 했고요. 또,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화장품 코너를 조그맣게 하나 차려봤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뭘 사라고 말도 잘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면, 손님들이 오셔서, 언니가 바른 립스틱 주세요, 언니가 바른 헤어 오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가기만 했는데요.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과기공사를 해서도 화장품 장사를 해서도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들게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들 노는 날 계속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너무 젊었고, 남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저의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꿈이 치과 의사라면서, 공부 한번 해볼래? 저희 남편도 치과기공사였고, 저도 치과기공사여서,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그 병원에 기공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는 의사 생활을 하고, 남편은 기공물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코너를 또 과감하게 접고, 고3 수험생하고 똑같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런데 그땐 또 나름대로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수능 400점 만점에 384점이라는 고득점을 맞았어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아무도 안 놀라네. 그런데 그 점수 가지고 점수가 모자라서 치대를 떨어졌어요. 남편이 학원비 내주죠.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주죠. 그리고 또 집 살려고 또 달달이 집을 위해서 또 돈을 저금하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저한테 투자를 하고, 부모님한테 투자를 하고 했는데, 3년 6개월을 공부를 했는데도 치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그때 참,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되지? 라고 처음으로 한번 느꼈어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이에게 시어머님에게 미안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수학을 만점을 맞았어요. 이번에 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찍어서. 어떻게 만점을 맞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걸 알게 됐고. 그러면 한번 과외 선생님이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수학. 그런데 이제 제가 3년 6개월이 나는 동안에 수능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수학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위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고3짜리 아이들에게는 수업료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3과 재수생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수학과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때 수입은 한 달에 800에서 850만 원 정도. 괜찮죠? 카드 안 긁어요. 제 통장으로 다 현금으로 보냅니다. 학부모 만나서 밥 사드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밥을 사주고요.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오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고가의 화장품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전만 받고 살았고 온전하게 그 돈이 내 돈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힘들게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돈을 좀 다른 분보다는 많이 벌기 때문에 비싼 거 썼었고 좋은 옷 입었었고 비싼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보면 야, 내가 과외 선생님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일단요, 코로나 오기 전에 나이로 벌써 잘렸어요. 애들은 젊은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저하고 같은 직업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과외부터 잘라. 언니는 그때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스폰서님이 팀장님이 돼서 지금은 탭북을 받잖아요. 그때는 노트북을 있던 만한 것을 받아가지고 팀장돼서 첫 번째 저를 찾아오셨대요. 그때의 스폰서님은 주칠순 총장님이셨어요. 자기 동생인 조만순 총장님하고 저희 집을 같이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써본 노트북을 착 열면서 나 200만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때 800만원 이상씩 받고 있어서요. 아니 그냥 겉으로는 웃었죠. 아 네, 아 네, 이런데 속으로는 웃기네. 난 당신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면서 들은 적도 안 하고요. 그 노트북을 조용히 접었어요. 됐습니다. 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은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솔직히 몇 백만원짜리 고가의 화장품을 받아서 선물 받아서 썼을 때보다 에터미 제품이 훨씬 더 촉촉했습니다. 안 쓸 이유 없잖아요. 가격마저도 싼데. 그래서 꾸준하게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동네 언니가 저한테 야, 너 요즘 좀 하얘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실은 이뻐졌다는 얘기보다 하얘졌다는 얘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언니, 우리 형님이 화장품 장사하는데 그거 회원가입이라는 거 해서 쓰면 더 싸게 쓸 수 있대. 근데 나 진짜 그거 쓰니까 촉촉하고 하얘졌지? 하얘졌지? 진짜 하얘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회원가입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회원가입해서 그날부터 화장품을 쓰고요. 제가 회원가입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저랑 그분이랑 화장품 쓰고 저희 형님께서 매번 오셔가지고 조만순 총장님이 야, 어차피 좋은 거 쓰는데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왜 좋은지도 알고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이게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파는 거 잘 못하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또 매번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세미나 가자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 화장품도 안 쓸 거예요. 막 이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말 안 할게 이러더니 그러면 있잖아 세미나 가자고 얘기 안 할 거니까 너 어차피 건강도 안 좋은데 해모임이라는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세미나 안 간다고 말하면 일단 그럼 먹어볼게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그 언니하고 화장품 쓰고 제가 해모임 몇 번을 먹었는데 회원 가입한 그날로부터 수당이 7만 얼마가 들어왔어요. 저는 굉장히 알뜰한 사람입니다. 제가 돈 주고 화장품 샀을 때는요. 비싼 거 안 썼어요. 한 세트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터미께 최고 최고 좋잖아요. 좋은데 안 쓸 수가 없는데 세미나를 계속 들어 보자고 하고 뭐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 돈 마트에 가면 돈 안 주잖아요. 화장품 코너에 아무리 가도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어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한번 바뀌었어요. 에터미 마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도 있지만 돈을 주는 마트네 제가 한번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에이 아니야. 난 다단계는 아니야. 그런데요. 해모임을 먹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더니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안 피곤한 거예요. 저는 과일을 새벽에 뭐 올해 할 때는 3, 4시까지 했고요. 그때는 남편이 호프집을 하고 있어서 장사가 잘 돼서 막 설거지 거리가 있으면 가서 늦은 시간에 설거지 해주면 아침이 돼서 잠을 자기도 했었어요.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납니다. 12시 1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패턴이 바뀌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먹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거뿐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어? 하나도 안 피곤하네? 에이 오늘만 어쩌다 그러나 보다. 그런데 다음 날도 뻘떡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날도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4개월 정도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예전에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피곤함을 느끼니까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부터는 정말 제대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더니 저도 모르는 걸 저의 스폰서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 재채기 안 한다? 저도 제가 맨날 콧물 달고 살고 재채기 했던 사람이 그때 제가 재채기 안 하는 걸 느꼈어요. 또 한 번 제가 생각이 바뀝니다. 도대체 뭔데? 이 다단계 제품이 뭔데? 내가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이 비염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지? 도대체 뭐지? 또 한 번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계속 와서 스폰서님이 가보자고 하니까 싫은데도 그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약간 열려서 머리가 잠깐 깨어서 좋아요. 알겠어요. 한 번 가볼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번 가보겠다고 약속한 건 머리가 깨어서 애터미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내가 한 번 가고 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스폰서가 이젠 나를 안 찾아오겠지 가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면 계속 찾아오겠지 이 생각 때문에 솔직히 그분이요 제가 안 갔으면 한 10년은 찾아올 것 같은 눈빛을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 안 가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 번 가본다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센터 세미나였어요. 앞자리가 비어있는데요. 자꾸 앞자리에 앉으래요. 아니 괜찮다고 나 뒤에서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듣겠다고 그리고 뒤에서 팔짱기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듣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팔짱이 쫙 풀리면서 어? 이거 뭐지? 그때 그 세미나에서 저에게 꽂혔던 얘기가 있어요.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부터는 당신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연금성 소득이 나옵니다. 그때는 연금성이라는 얘기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금성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래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실은 과외를 하면서도 내가 50이 넘으면 과외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저처럼 늑다리 선생님 안 좋아합니다. 아가씨 선생님 좋아하고요. 젊은 선생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소득이 된대요. 그걸 제가 알아먹고요. 그날 저희 스폰서에게 스폰서님 나 이거 해볼래요. 그때는 스폰서님이라고 안했죠. 형님 나 이거 해봐도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반응들을 보니까 뭐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네요. 안 좋아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1년을 넘게 그렇게 애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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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세미나 한 번 가가지고 모르는 강사 얘기 듣고 한 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더래요. 솔직히. 아니 뭐 그런데 기분 나쁘면서도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하니까 또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파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좋은 직업을 내팽개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그 과외도 하면서 애터미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솔직히 자신도 없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좋아. 나는 어차피 능력이 이런 거에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한 번 병행해보지.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요. 진짜 평상시에 도움을 많이 드렸던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내가 1년 동안 화장품을 써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난 그딴 거 안 써. 와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거 같았어요. 아니 제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제가 평상시에 도움을 많이 드렸던 분이라서 내가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줄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오케이 해줘야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언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으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데요. 그 언니가 야 나 그딴 거 안 써. 이 소리에 제가 내가 평상에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줬던 분도 이렇게 하면 난 도대체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에휴 내 주제에 무슨 다단계야 무슨 애터미야. 내 하는 일이나 제대로 잘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스폰서가 또 찾아왔어요. 누워 있는 저를 쿡쿡 찌릅니다. 야 솔직히 한 번 가기가 어렵지 뭐. 두 번은 뭐 어렵냐. 너 착하잖냐.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러니까 너 착하지 이 소리에 또 그냥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애터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를 몰라요. 그러면서 니네도 다 똑같은 다단계를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터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밖에서는 니네도 다 똑같은 다단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거절하라는 게 아니고 다단계가 싫어서 거절을 하는 거래요. 전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운돼서 땅바닥을 헤매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얘기 한마디에 다시 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나마 만만찮고 괜찮은 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나는 샤땡밖에 안 써. 아니 진짜 옷은 그지같이 입고 다른 건 돈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진짜 샤땡 쓰는지 궁금한 그 언니가 나는 샤땡밖에 안 써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또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첫 번째는 일주일 들어 누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일밖에 안 들어 누웠어요.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이 400명이 훨씬 넘었네요.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분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했을 때 거절하면 괜히 힘 빠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거절 안 받고 그 위에 성공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거절하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아니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10년을 넘게 계속 애터미를 해도요. 아직도 안 하는 징그러운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나 때문에 거절한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요. 거절을 이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까요? 나 혹시 거절받으면 되게 힘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해진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다 보여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네. 아 손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분들에게 제가 거절 받으면 힘 빠지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궁금하시죠? 네. 거절을 받았을 때 힘이 안 빠지고 내가 다운이 안 되는 방법은요. 오늘부터 한 100명씩 만나서 계속 거절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거절 당하잖아요. 그럼 웃어요. 네. 네. 그리고 속으로는 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만 모르는 거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이 좋은 걸 안 쓰면 자기만 생활비 많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아직도 거절 받으면 속상하고 막 의기소침해 주시는 분은 더 받으세요. 거절. 그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 받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가까운 식구들 친척들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거절 받으면 진짜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진짜 애터미를 한 달간 공부하고 나서 거절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써보지도 않고. 나 애터미 사업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신랑은요. 반대하느라고. 그렇게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있어도 안 써요. 맨날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뭐 떨어지면 슈퍼 가서 뭐 좀 사다 줄래? 뭐 좀 사다 줄래? 소연 엄마 뭐 좀 사다 줘. 이랬던 남자가요. 치약 사러는 자기가 나갑니다. 2080 치약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애터미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딸도요. 프로폴리스 치약 안 쓰고 고년도 2080 썼어. 아주. 그런데요. 써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써보고 들어보고 나서 반대를 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면서 반대를 하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20년을 이 남자랑 살았는데 내 여태까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얘기를 그래도 남편이라면 진중하게 한 번은 들어주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다단계라는 이유만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대로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피해주는 다단계에 우리 마누라가 해가지고 피해주면 안 되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 잘 들어보면 자기도 꼬임에 빠져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꼬드김에 안 빠지려고 절대 안 들은 거예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는 식구들, 아는 친척들, 정말 친한 친구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짜 친했다고 하는 그 친구가 나를 완벽하게 거절하는 걸 보고 제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너한테 많은 그냥 친근감을 느꼈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애터미야 해 하면서 네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이제 알았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이 엄마 해봐, 여보 열심히 해봐 이랬으면 전 이 자리에 없어요. 전요? 끈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살찌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배는 왜 이렇게 나와.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살 빠진 것 같대요.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 보면 내 얼굴 보면 다 살 빠졌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 있는 살이 배로 흘러내려가지고 배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이사를 좀 빼고 싶어가지고 헬스장 끊었잖아요. 헬스장. 그런데 헬스장을 끊었는데 그날 하루 갔어요. 그 헬스장 끊은 날. 그런데 제 파트너들이 총장님이 헬스장 끊었다면서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미망한 거예요. 그날 세 명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꼭 가야지. 그리고 그날 또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한 30분 운동하다 오고 여태까지 안 갔어요. 내가 그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이 여보 열심히 해봐. 우리 딸이 엄마 화이팅! 막 이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하다가 징징거렸을 거예요. 여보 그년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 여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보 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성공에 가장 일등공신은 저희 남편하고 저희 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식구가 반대하고 있고요. 진짜 내가 친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제발 생각 좀 바꾸시고요.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아니 그리고 애터미 하겠다고 결의결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스폰서예요? 바로 본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예요 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나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흔들려요? 내가 결정한 걸.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 그런데 솔직히 이 일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진짜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지 진짜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작년 대비 지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 그 회사는 올해 전반기에 매출이 50%가 떨어졌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작년 대비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에텀이라는 회사는 작년 대비 1%가 성장을 했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30%가 하락이 됐답니다. 그런데 다들 하락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는 1%라도 성장을 했대요. 우리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대단한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지를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건 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좋대니까 무작정 달려들여서 하다가 아니네 그러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건 하셔야 돼요. 지금 애터미 사업 시작해서 3개월 안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진짜 평생 직장이 아니고 짤릴 회사인지 본인이 짤릴 회사인지 알아보시고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알아보시고요.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좋은 미팅을 통해서는 2시간 이상 강의가 힘들더라고요. 2시간 정도 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폰서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그걸 제가 또 다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요. 네트워크 회사잖아요. 지금은 초연결 사회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 하나를 시키더라도 후기 다 보시잖아요. 맛집 하나를 가시더라도 후기 보고 맛있는지 골라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킬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회사인데 후기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아 이거 쓰고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맞다. 시너지 앰플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배송해서 받으실 거잖아요. 저는 시너지 앰플만 받았는데 스킨 부스터랑 같이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래서 그거 나오면 같이 써야지 그러면서 안 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또 최근에 회장님이 나와서 쩐쩐 탱탱하다고 하면서 쩐탱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 0번 1번을 쓰고 나서요. 지금은 2번 이걸 쓰고 있어요. 어우 얼굴에 금가루가 묻어나는데 내가 그냥 완전히 만수르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혹시 제 피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만 끈 리액션 너무 좋아요. 솔직히 꼭 면대 면으로 하는 것만 리액션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도 충분히 리액션 가능하고요. 지금 오바 하시는 분 계셔요. 이런 분은 성공한다? 막 이런 분은 성공하신다? 그런데요. 진짜 이 네 좋습니다. 진짜 이 회사 제품이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굳이 따로 돈을 주고 쓰지 않고 어차피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런 생필품이잖아요. 아니 화장품 안 쓰는 여자 있어요? 다 쓰잖아요.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지 이 회사 제품이 진짜 좋은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어우 전혀 소개시켜준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안 듣고 어우 진짜 네가 소개시켜준 거 너무 좋더라 내 피부 좋아진 거 같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좋은지 이거는요. 제품 강사님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고 느껴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센터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팩이 아니 카카오톡이 여러분의 단체방이 가상의 센터라고 생각하세요. 그 센터에서 만나야 되고요. 저 오늘 무슨 일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고요. 저녁 되면 팩해서 올리시는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본인의 하루하루 하루 일상을 찍어서 알려주세요. 그럼 또 어떤 분한테 많이 올라온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막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엄청 많아. 누가 뭘 하나로 올렸어요. 제가 바쁘다가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한번 올려줘요. 그리고 그분 또 다른 분이 올렸을 때는 못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이모티콘 근데 제가 이모티콘 한번 누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올려주면 총장님은 쟤만 좋아해. 내가 올릴 때는 올리지도 않아. 카카오톡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누가 올리면 형제라인이 올라오면 아우 잘했어요. 이뻐요.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올릴 때도 같이 해주실 거고요. 뭐 김태훈 총장님 김미숙 본부장님 이영균 총장님이 특정한 한 분한테만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안 바빠서 저 사람한테 올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막 질투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 또 일부러 이 사람 거는 좀 더 올려줘야지 이런만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상의 센터니까 내가 팩해서 올리다 보면 솔직히 저희 파트너 중에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팩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성실한 거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분이 저기서 와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200미터 앞에 와도 제가 눈이 좋아서 딴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압니다. 왠지 아세요? 200미터 전에서부터 빛이 나 빛이 팩을 다른 걸 3년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날까요? 에텀이 팩이니까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확신을 본인이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맨날 물어봤던 얘기인데요. 오늘은 오프라인 안 들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에 제 피부가 혹시 30대로 보이는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알고도 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모르고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성공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끝나고 루테인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있잖아요. 진짜 쓰다 보면 내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인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가지고 이 마케팅 플랜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할게요. 뭐냐면 저는 애터미안 지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연봉 2억자 클럽입니다. 뭐 코로나가 오든 난리가 오든 간에 지금 제 2억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직급이 더 높은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뭐지? 그분도 열심히 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는 거 누구에 비해서 안 뒤지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가고요. 저는 지금도 지금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만족해요. 애터미에서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근데 저는 그분보다 늦은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확신의 문제더라고요. 그분은요 처음부터 수학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숫자 계산도 잘 못해요. 근데 난 수학 선생님이고 숫자 계산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못 느꼈던 걸 그분은 느끼고 확신이 왔대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 파트너 100만 명은 될 건데 아무리 못해도 몇 십만 명은 될 건데 뭐 거절당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만 손해지 어차피 내 뒤에 50만 명 100만 명 올 건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걸 생각했대요. 근데 저는요 마케팅 플랜 중에 무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 못했어요. 아니 내가 쓰고 뭐 아직 확신을 못 느끼는데 내가 말한 그 사람이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내 뒤에 50만 명 100만 명이 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거절에 맨날 엎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 거절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랑 올라갔다 엎어지고 좀 있다 또 올라갔다 또 엎어지고 이런 사람이랑 누가 빠르겠어요. 그건 저는 초창기의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확신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게 머릿속 안에 온몸 속 안에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애터미 제품 좋으세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신 분 그런데요 제 파트너 중에 본부장인데도 본인 파트너가 있는데도 아니 애터미가 좋긴 좋은데요 난 솔직히 이건 좀 별로더라 아니 자기가 별로면 자기 혼자만 입 다물고 스폰서한테 얘기하든가 왜 파트너 앞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부정적인 건 나 혼자만 안고 계시고요. 정 못 참겠다 그러면 1544-8580에 전화해서 이게 왜 이래요 이건 물어보시되 자기 파트너 있는 데서 제발 그 얘기 좀 하지마 제발 아니 본인이 지금 당장 돈 안 된다고 시간 가면 무조건 되는데 파트너 앞에서 돈이 안 돼서 아직 돈이 없어서 스폰서님들이 사실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돈이 안 돼서 안 되면 하지 말지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딴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미안해요 급흥분했어요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런데요 진짜 진짜 확신이 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 중에 500여 가지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솔직히 내 맘에 안 드는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나만 안 쓰면 돼. 왜 그걸 사방 탈방 또 들어요. 애터미 사업자라며 내 말 맞죠? 막 다 꼬덕꼬덕 거리고 누구는 이거 하고 난리 났어요. 알아요 알아요 저 잘난 거 농사님 농사님 그래야 한번 웃으시지 사실은 오프라인은 면대 면으로 하니까 좋은데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반응이 없으면 나 혼자 꼭 하고 나면 영원히 탈탈 털린 느낌이에요. 나 혼자 미친년 되다가 간 느낌이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딴 강사님이 와서도 좋은 얘기 가슴에 있는 얘기 탈탈 털어놓고 갈 거예요.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진짜로 다른 데보다 교육받은 거 같아요. 잠깐 여담으로 한마디 하자면 제가 다른 라인에서 강의는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스타나 뭐를 통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지금 560명이요 5백 몇 명이요. 5백 명이래 5백 명. 이렇게 오지 않아요. 사장님들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렇게 스폰서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 솔직히 다른 데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깝깝해 죽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아세요? 100명 넘으면 돈 더 내야 돼. 그냥 줌보다도 시간도 40분 넘으면 돈 더 내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 스폰서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판까지 깔아놨는데도 안 들어와.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 얼굴 공개 안 해.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떠들어. 으유 진짜 이거는 이제 번외 얘기인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강사 얘기에 열중하는 건 좋은데요. 나도 모르게 내 거 스피커가 켜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보고 끄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주 그냥 저희 파트너들도요. 중강의 하다 보면 이런 거 얼마나 잘 올라오는 줄 아세요? 300m 앞에서 좌회전. 네. 운전하면서 듣는 건 좋습니다. 제발 스피커 좀 켜지 마시고요. 얼굴도 좀 공개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쁜 분 잘생긴 분 너무 많구만. 내 솔직히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들 얼굴 보고 강의할 맛 난다. 나. 얼마나 이뻐. 그냥 그냥 반짝반짝 빛나네. 아 나 사담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아 확신 확신. 아 이게 까먹은 척 해도 좋잖아요. 사실은 진짜 까먹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아까 그 보상 플랜 있잖아요. 진짜로 내 뒤에 무한 단계로 100만 명 와요. 예전에 내 스폰서가 사장님 우리 일은요. 사장님 아는 사람이 성공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받지 마. 진짜 성공은 사장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못 알아먹어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속으로 웃기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거절하면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50만 명 100만 명이 온다는 거야. 도대체 애터미 사업하게 하려고 별걸 다 꼬시기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진짜 내 아는 사람은요. 내가 돈 대니까 나오더라구요. 근데 내가 돈 대어 가는 과정 중에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은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요. 솔직히 그분들 때문에 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이 얘기 한두 번 들었어요. 나 100번 들은 사람이 있고 1000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가입비 없어. 얼마나 좋아. 돈 투자 안 해도 된대요. 처음 시작할 때 가입비 없어서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달달이 물건 안 사도 된다니까 그게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니리작 니리작 하고 있다가 딴다단계가 와서 꼬드겨. 아유 애터미는 돈도 안 돼. 근데 우리 거는 있잖아. 한번 들어갈 때 몇 백만 원 내야 돼. 홀딱 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쪽박 차고 나와가지고 애터미 오기는 쪽팔리니까 식당에 가서 서빙하고 있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식당도 9시 되면 문 닫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마저도 잘려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애터미는 그냥 파트너 스폰서 보기 쪽팔리다고 안 오고 있고 말이야 말이야. 가입비 없고 월간 유지비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돈 안 냈다고 니리작 니리작 하지 마시고요. 좀 빨리 움직여.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죠. 코로나라서 아무도 안 만나 줘요. 아이고 본인만 안 만나 주나? 다 안 만나 줘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 엄청 많더라. 제발 뭐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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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요. 여기 이용균 총장님 산하 중에서 매출이 훌 떨어진 데가 있을 거고요. 그냥 비슷한 데도 있을 거고요. 옳은 데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옳은 데가 없으면 이 얘기 안 하죠. 아이고 사장님들 힘드시죠. 아이고 내가 안아드릴게요. 아이고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재산하 중에서도요. 확 떨어진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신규 나오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냥 카페에서 지금처럼 2.5단 게 아닐 때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기초사업 설명회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은 지금 더 크고 포인트도 더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요. 나의 문제라고. 나의 문제. 아니 사장님들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다소곳하게 이쁘게 조용히 하고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열정이 올라가자고 막 이러니까 그냥 혼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열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조직도 있다고요. 그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든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움직여야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도 설마 설마 코로나가 끝나면 세미나가 다시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되겠지 되겠지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중에는 오프라인 세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열정도 빡 받고 에너지도 빡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경험을 못 했어요. 이 온라인상에서만이라도 충분히 열정 받고 비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탈피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라도 가라고요. 한 발 빠르게 가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 안에는 오프라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면 이 온라인상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라고요. 김미경 강사님의 리보트 책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아니 그럼 영상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 그 책이 대세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 온라인이 대세기 때문에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가 된대요. 언택트이지만 온라인상에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온택트 시대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폰서님들이 이 줌 미팅을 잘 만들어 놔서 이 안에 들어오면 되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수동적인 거 플러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상에서 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움직임을 보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온라인 시대에 명함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나서만 애터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오프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해야 돼요. 정말 깝깝한 분 있어요. 그냥 카톡을 통해서라도, 미챗을 통해서라도 많은 정보를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 정보 준다고 이영준 총장님의 1시간짜리 강의를 보내요. 어머나 한장 하겠어. 그건 나중에 사업자들이 보는 거고요. 기초하시는 분들한테 1시간짜리 보내면 안 봐, 안 봐, 안 봐. 5분짜리, 3분짜리, 2분짜리 짧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고 짧게 짧게 만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 임페리얼님이 하시는 얘기 들었죠? 거기에 플러스 저는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 꾸준히 저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애한테 야, 이 문제는 이 공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A한테는 너는 하루에 두 번씩 풀어. B한테는 3일에 한 번씩만 풀어. C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A는 하루에 두 번씩 풀어서 다 풀 줄 알아요. 그리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줄 알아요. 그런데 B는 3일에 한 번씩 풀다 보면 풀다가 자꾸 헤매. 이 공식이었나? 이 공식이었나? 풀어내긴 풀어내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한 번 푸는 사람은 그 공식이 뭔지 까먹었어. 생각도 안 나. 이게 애터미 사업이랑 똑같아요. 매일 매일 꾸준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애터미를 아는 사람은 나도 제대로 알고 누군가한테 꾸준히 얘기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3일 만에 한 번씩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은 긴가 민가 입에서 자꾸 튀어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에! 이러다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애터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번 강의 들으면 어! 됐다가 또 다운이 슬슬 되다가 일주일 만에 한 번 들으면 또 어! 됐다가 다운이 또 슬슬 슬슬 됐다가 맨날 업다운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면서 애터미 돈 안되네 이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매일 매일 꾸준히 제 애터미 초창기에 이렇게 회사에서 들은 걸 그분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막 진짜 열정의 도관이어서 저 센터 내에서 사업할게요. 저 애터미 할게요. 당장 명함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막 세상을 다 씹어 삼킬 정도로 3개월 일하다가요.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꾸준히 그걸요. 최소한 1년, 2년, 길게 잡아 3년까지 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벼락치기 해도 시험 잘 봐.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무리 벼락치기 하루만에 공부해도요. 그다음날 시험 못 봐요. 누구한테 안 되냐.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고 매일매일 수학 문제 푸는 애들한테 절대 안 돼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만요. 매일매일 꾸준히.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줌 미팅에 참여했다가 점심 먹고 천천히 나가서 한두 명 만났다가 오고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몇 포인트를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할 게 미리 어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움직일 게 저번 주에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 시간만 낭비가 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받으면 바로 풀어제끼지 않아요. 시험 문제 딱 보고 이 문제를 무슨 공식에 대입해서 풀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말고요. 명단을 작성해서 누구를 만날 거고 얘는 성향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가시고요. 특히 스폰서한테 갈 때는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떻고 얘가 뭘 썼고 이 아이의 가정환경은 어떻고 지금의 생활 수준은 어떻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가시라고요. 요 아셨어요? 네. 진짜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런데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생각을 하고 가시라고요. 언제 오토판매사 되실 거예요? 네. 지금 대답해 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그런데 언제 오토판매사 될 거예요? 라고 목표를 세운 것만 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기 목표예요. 중기 중기 목표만 있으면 하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내 하루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처음 시작은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주무시기 전에는 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와 플러스 반드시 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애터미에 제품 강사를 했는데도 저는 나름대로 피부가 뽀얘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미숙 본부장님이 저한테 얼굴이 너무 칙칙하다고 하면서 너는 제품 강사가 피부가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매일매일 팩을 해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다. 아니 솔직히 그분 피부 보면 진짜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럽잖아요. 난 솔직히 이쁜 여자 하나도 안 부러워. 피부 하얗고 피부 고운 여자가 훨씬 부러워요. 그러니까 엄청 부럽다고요. 그랬더니 제품 강사 애터미에 명색의 애터미에 제품 강사가 맨날 맨날 팩도 안 하냐고 저한테 구박을 했어요. 네 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제 얼굴 좀 봐보세요. 얼마나 올라 붙었어요. 올라 붙었어요. 지금 사실은 저를 보면 저희 딸하고 같이 다니면 딸은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만 뭐 언니예요? 막내 이모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스로 스스로 매일매일 하시고 마무리는 무조건 무슨 팩이 됐던 간에 팩을 하세요. 저는 요즘에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요. 1일 2팩도 하고요. 1일 3팩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애터미 제품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마무리는 팩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진짜 애터미를 하고 싶고 애터미에서 조금 더 빠른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전 반드시 이거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지금 대답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표정이 이게 뭘까는 너만 알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뭐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진짜 애터미에서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나은 성공을 하고 싶으면 변화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변화. 아무리 예전에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예전에 아무리 좋은 돈을 많이 벌었었고 본인의 인품과 인격이 아무리 괜찮은 분이라 할지라도 애터미에 와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고 인품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 애터미를 몰입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 한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연세도 있고 인품도 너무 괜찮은 분이 왜 나는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징징거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무슨 직업이고 어떤 인품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애터미에 오면 일단은 변화가 돼야 되는구나. 저는요. 예전에 과외 선생님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아이들만 만나서 편안하게 과외하면 되잖아요. 굳이 정장 입을 필요 없었어요. 청바지에 티 얼마나 편해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돈도 많이 남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니까 스폰서님들이 사업자처럼 보여야 된다. 당신이 잡상인 취급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니 옷 입는 게 뭐가 중요해. 일만 잘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요. 일이 잘 되려면 되게 옷 입는 게 중요해요. 제발 여러분 아침에 줌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줌 미팅이 끝나면 바로 나갈 준비 태세로 줌 미팅을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느리작거리고 일어나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눈꼽힌 얼굴로 줌 미팅. 집에서 반바지 입고 잠옷 입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제발 변화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줌 미팅이 끝나면 바로 나갈 준비 태세로 먼저 부지런하게 아니 나는 12시 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게을러 빠지고요. 태생적으로 난 좀 게을러요. 잠도 많아요. 그런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방을 갈 때는 정말 지각 안 하고 가요. 그리고 약속은 잘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고 미리 앞서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잠만은 제가 변화했어요. 여러분은 뭘로 변화하실 건가요? 제가 애터미 할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반대한 건 아시죠? 그런데 사장님도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랑의 눈빛하고 내가 좀 돈이 되는 눈빛하고 이건 속일 수가 없다. 다른 건 속이는데 돈 내니까 막 웃고 다니잖아요. 내가 200만 원 이상이 되면 솔직히 그때서부터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확신이 들어요. 애터미는 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웃음이 안 나와요. 실실 웃고 다녔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저 여자가 뭔가 되긴 되나 봐. 그러면서 애터미 세미나를 들어보러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저처럼 박한길 회장님 강의 한 벌에 그냥 뿅 갔어요.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저런 사람이랑 일을 한다면 나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200만 원 넘어서부터 저희 남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여보 이 일은 제품 한 가지 한 가지를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형 믿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아는 후배한테 전화해요. 야! 너 형 믿지? 이거부터 얘기해요. 그럼 저 뒤에서 믿는다고 그랬나봐요. 전화기 너머로. 형이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알았는데 니 나랑 할래? 형 믿지? 이러니까 거기서 또 하겠다고 했나봐요. 전화를 딱 끊고 의기양양하게 한 대. 봤지? 한 대. 몇 주 지나서 그 사람 한 대매. 연락 한 번 해봐. 지금까지 전화 안 받는다요. 당자분들 그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 한 개 한 개 칫솔이라도 쓰게 하라고. 왜 고깃집 회집에서 돈도 못 벌면서 처음부터 그런 데서 만나냐고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칫솔 하나 써보게 해보고요. 그냥 주지도 마시고 바로 뜯어서 내 보는 앞에서 쓰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솔직히 남자들한테 말하면 와이프가 쓴다고 하니까 내가 형수님 제수씨를 내가 혼자 만날 수가 없잖냐. 그러니까 너랑 같이 만나야 돼. 그러면서 그 집 부부 우리 집 부부 꽉 횟집 고깃집에서 예약을 하면요. 아니 내가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얘기를 안 꺼내요. 그럼 얘기 꺼낼 때까지 기다리면 벌써 술 취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전화 안 받아요. 우리 남편이 이걸 자꾸 깨달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제품 먼저 써보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이 남편이 애터미 사업하면서 저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 세미나 왔으면 세미나 들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안 했고 선생님이 나는 공부 안 하는 애로 내놨고 나는 항상 쓰레기통 옆이 내 자리였고 내 책가방에는 도시락만 있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서울대학교 같지. 근데 애터미 사업은요. 누구한테 가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회장님이 앉아서 듣고 교육받는 게 90%라고 해서 우리 남편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자기야 세미나 가자. 그럼 세미나 갑니다. 그런데요. 앉아서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30분 만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판기 앞에서 모른 사람이랑 수다 떨고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회장님이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담배 피면서 모르는 아저씨들이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나 어나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소문이 돌았어. 아니 신정임 남편은 왜 나와가지고 저렇게 신정임 힘들게 한다냐. 쟤는 도대체 여기 담배 피러 왔대냐. 그게 내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숭을 썩이는 우리 남편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석세스 세미나 때 송리산 가야 되잖아요. 강의를 듣는 게 힘들으니까 자기 혼자 거기 개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개구리 잡고 거기 가서 물고기 잡고 아 진짜 이랬던 그 남편이 지금은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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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애터미스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미친놈이었지. 세상에 세미나를 가면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나가서 듣지도 않으면서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맨날 나를 구구 찔러요. 옆에서 지금 가도 차 막힌다. 빨리 가자. 나 차 막히는 거 힘들어 죽겠다. 여기서 차 막히면 다섯 시간 걸린다. 얼른 가자. 나를 계속 찌릅니다. 근데 내가 200만원이 되면 파트너 있죠. 근데 내 파트너가 내가 빨리 가면 그 사람도 계속 빨리 가잖아요.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내가 그때 끝까지 버티고 꼭 세미나 끝나고 사원까지 다 한 다음에 갔잖아요. 난 그게 너무 잘한 거 같아.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미쳤었어요. 미쳤었어요. 세미나 끝나지도 않는데 신정임한테 맨날 그렇게 빨리 가자고 했는데 신정임이 잘했던 건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세미나 끝까지 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터미 1년간은요.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 가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가 빨리 되시는 분들일수록 내 사업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나는 안 만들고 자꾸 스폰서를 만들려고 그래. 스폰서는 뭐도 안 해줘. 뭐해라. 뭐해라. 스폰서한테 그러고. 왜 사람 안 달아주냐. 핫라인 왜 안 도와주냐. 왜 포인트 안 도와주냐. 아니 그건 스폰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나 잘 만들라고. 나나. 아니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내 파트너한테 그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냐고 파트너 만들려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딱 한마디만 영어로 할게요. 니나 잘하세요. 있잖아요. 1년은요. 나를 만드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내 외적인 모양. 어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업자 같아. 줌맨팅이 끝나고 나가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왜냐. 대충 하고 들으면요. 끝나면 이제 세수하고 샤워하고 나갈 준비하고요. 나가려니까 영 때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후에 실실 나가서 한 명 만나고 두 명 만나면 왠지 일 다 끝난 것 같아. 저녁에 또 와서 밥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요.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 그래도 나갔다 왔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몰입에 절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이 줌 미팅도 혼자 듣기 뭐하면 지금은 2.5단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들어야 되지만 요게 조금 괜찮아지면요. 두 명 듣는 건 괜찮아요. 아니 초대가 예전에는 세미나장까지 가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며요. 아니 근데 요즘처럼 초대가 쉬워진 때가 어딨어요. 그냥 내 휴대폰 그 전에 앞에 대고 같이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혼자만 듣고 맨날 나 혼자야.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내 탓이지. 아니 뭐 한 시간 한 시간 반 듣는 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차비도 안 드는데 같이 듣자고 하면서 들으면 되잖아요. 준비 싹 하고 이쁘게 하고 가서. 근데 꼭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대충 눈꼽만 띄고 듣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제대로 하시고 줌 미팅이 끝나면 스폰서 미팅을 하든지 나가시든지 일을 하셔야 돼요. 일. 아셨어요? 대답을 안 해서 나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외모적인 변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요고 요고. 보이실려나? 요고 요고. 내 가슴의 크기도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전혀 솔직히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좁은 속으로 애터미를 하니. 안 해봤던 일을 하니. 사람하고 많은 상대를 안 했던 내가 하니. 얼마나 자충우돌이 있었겠어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분명히 나 때문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 그만둔 나에게 진짜 잘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좁은 속 그대로 하면요. 지금의 이 조직은 안 컸을걸요. 그나마 조금 조금씩 조금씩 키워져 가니까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아직도 큰 사람 되려면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왜 속이 좀 가슴이 커져야 되냐면. 가슴이 안 커지면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니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내가 꼴맹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들어오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숫대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넣으면 짜대요. 그런데 넓은 호수에다가는 소금을 한 바가지를 넣어도 아무 반응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넓은 호수면 남이 소금을 한 바가지를 찌끌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좋으려면 조금 더 참아내고 이겨내고 괜히 삐지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여러분 잘 되라고 한 스폰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를. 저거 분명히 이용중 총장님 저거 나들으라고 한 얘길 거야.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진짜 죄송해요. 쌍스런 용어 하나 할게요. 네 집구석이나 내 집구석이나 어느 집구석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겠거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혹시 내 얘기는 어때요? 내 얘기였겠거니 그러면 어제의 나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쌓아가고 변화를 시켜야지만 사업이 빨라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나의 외모를 바꾸고 나의 가슴의 크기를 바꾸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조직의 크기는 내 조직의 크기는 소실적의 크기다. 1번. 두번째 네 가슴의 크기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실적이 작고 싶으세요? 크고 싶으세요? 다 들려요. 크고 싶다고요? 네. 그럼 크고 싶으면 오늘부터 내 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슴이 편하고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안 되고 기분이 좋아야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걸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훌륭하시지만 예전보다 더 나은 인품으로 또 예전보다 더 애터미화 되는 분으로 스폰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잘 못 알아듣더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죽어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스폰서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선행동 해보지 뭐. 행동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내 가슴을 자꾸 키우는 일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의 가슴의 크기가 클수록 애터미 사업이 빨라질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슴의 크기가 어디 볼까요. 다 크신 거 같아요. 다 임페리얼 되실 거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임페리얼 될 거 같아요 그랬더니 박수 치고 웃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분은. 네 끝까지 그러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변화해야 된다. 나의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자. 그 빠른 속도로 노력하는 방법은 이해가 안 되면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국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외국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제 얘기를 못 알아먹겠어요. 다 알아먹지. 그런데 왜 3년 돼야 말귀 알아먹느냐고 얘기했냐면 듣고 나서 행동을 안 하면 아직 말귀 못 알아먹은 거고요. 행동을 하면 말귀 알아먹은 거예요.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매일 꾸준히 오늘 누굴 만날 거고 오늘 몇 포인트를 얻을 거고 누구한테 애터미 STP를 몇 명한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건 말귀 알아먹는 거고요. 아 좋은 얘기네. 그러면서 행동 안 하는 건 아직 말귀 못 알아먹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귀 알아먹는 의미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 좀 뒤로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봤네요. 조금 뒤로 물러날게요. 한 10분 동안 작은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분들은 이 안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안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상대방이 혹시 많이 아프대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럼 그분 보고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안됐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오늘 당장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죽겠으면 그분 아픈 것보다는 내 아픈 게 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분들도 힘든 거고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도 힘든 거예요. 애터미가 쉬운 일이긴 하지만 이 힘듦을 견뎌내야 돼요. 근데 왜 힘드냐. 애터미 안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쉬운 일을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 아십니까?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이 가을에 핍니다. 그 한송이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울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국화꽃이 피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애터미 성공자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그냥 좋은 길로만 간다? 네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애터미 초창기에 매일매일이 괴로웠어요. 과외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치는 없어요. 돈은 안 돼요.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괜찮아진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면 오늘도 별로 내일도 별로 모레도 별로 안 되는 날들이 계속 모이다가 보니까 이래서 되겠어? 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저의 안 되는 날들이 차곡차곡차곡 모여서 3년 6개월이 되니까 리더스크럽 멤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좋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고 좌절이 되지만 그만두지 않고 이 날짜들이 모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성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아침이 되려면요. 아주 깊은 어둠이 있어야 돼요. 따뜻하고 꽃피는 봄이 오려면 아주 추운 겨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이 어려움 이 힘듦 이게 있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성공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걸 견뎌내야지만 꽃이 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 어려움 속 안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아 심정님도 이걸 견뎌내면 꽃이 피었대 성공했대 까짓 거 맨날 어려움이 모이면 성공자가 된다니까 나 오늘 참고 내일 참고 까짓 거 3년만 참아 보지 뭐 그리고 차근차근 내가 변화되면서 매일매일 할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성공자가 되겠지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내가 좀 가슴이 작다면 조금 더 크게 내가 외모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면 조금 더 아름답게 특히나 여자분들 여자 중에 못생긴 여자는 절대 없답니다. 게으른 여자가 있을 뿐이래요. 이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품의 가장 주력 상품 화장품입니다. 남자도 비비 쓰고 썬크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이뻐지고 멋있어지면 나중에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사장님들은 반드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버텨서 모두 성공자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감동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신정임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